안녕하십니까 히암테비입니다. 유럽 사람들을 보면 결혼을 하면 여자가 자기의 성을 남자의 성으로 바꾸죠.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의 성으로 바꿀까? 심지어는 유럽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 아주 중요하셔야 하는 여성의권 굉장히 중요하셔야 하는 유럽이 왜 그럴까? 우리나라 한국도 그러지 않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문화가 처음 생긴게 거의 16세기 정도 중세 유럽에서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우리 중세 시대를 생각해보면 뭐가 있었죠? 유럽은 그때 계속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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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남편은 일단 살아있으니까 남편이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싸우러 가자. 야 쳐들어왔으니까 지키러 가자. 그러면 지금 옆에는 내 옆에가 지금 살아있지만 오늘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유럽의 여자들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과부가 되면 남편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유럽 시대에 남편의 재산이라도 물려받지 못하면 여자가 살 방법이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성이 다르면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결혼을 하자마자 자발적으로 빨리 남편의 성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편이 왜냐면 갑자기 야 전쟁 났어 빨리 와 하면 결혼하자마자 결혼하다가 막 남편이 어 야 전쟁 났어 갈게 미안해 어버 나 오늘 천납밤도 못하고 가네 미안해 하는데 아니 잠깐 나 성은 바꾸고 성은 바꿔주고 가 성은 바꿔주고 서류에다가 성은 바꿔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가서 죽어도 그래 남편이 오늘 보자마자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재산은 물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의 성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제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거죠. 그만큼 이 돈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돈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화를 바꾸고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성이 똑같든 다르든 같이 결혼을 했다 하면 그것만 증명이 되면 당연히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결혼하면 마치 그냥 마치 전통의 글 딸려가는 것처럼 남성이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유럽에도 지금 많이 있죠. 물론 이제 특이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전 세계에서 특이한 나라.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편의 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어요.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이게 말이 되냐. 유럽 사람들은 그게 법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데 왜 우리는 법으로 정해놨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21세기하고 위헌소송을 냈지만 소송에서 졌습니다. 아 가족 간의 결합을 위해서 결혼하면 당연히 성을 똑같이 맞춰야 된다. 자식들이 볼 때 엄마 아빠 성이 다르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냐.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니요. 자식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 성이 똑같으면 어? 이상한데? 이럴 텐데. 아무튼 일본은 뭔가 좀 독특한 나라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저 뿌리를 보면 일본도 한민족의 피가 분명히 흐르고 어떻게 보면 저 위로 가면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혈통이 분명히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다른 면이 좀 있죠. 자 아무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돈이라는 거는 그것만큼 중요하다. 자 바로 그 16세기에 또 시작된 게 있죠. 바로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에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왜? 야 아니 일을 안 하고 뭔가 이런 걸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네? 와 대단하다. 자 근데 환호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수렁에 빠지죠. 쪽박 납니다. 망합니다. 왜?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고 고점에서 주식을 사니까 다 망하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바닥일 때 사서 고점일 때 팔아야 된다. 그래야 수익을 낸다. 그러면 바닥일 때가 언제냐. 그 바닥의 신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건 진짜 예전부터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도 바닥 신호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밤이죠. 지금 월요일 화요일 연속 미국 시장은 연속 폭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금리 때문이죠. 이번 주 FMC 회의에서 75BP 0.75%를 탁 인상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를 그렇게 올려버리면 주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주가가 지금 박살났죠. 심지어는 0.75가 아니라 1% 100BP를 인상할 수도 있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JP모건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렇게 한꺼번에 대폭 인상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는 미국 2년 국채금리가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국채금리가 이렇게 쌓아버린다?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 무슨 주식시장에서 슈팅 주는 것처럼 채권시장에 슈팅을 주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주 드문 일이죠. 이게 지금 단 이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 주식시장이 박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채권이 이렇게 쌓아버리니까. 사실 채권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채권이 금리를 갑자기 2년물 국채금리를 지금 불과 2, 3일 전에는 2.7%를 줬는데 지금 3.3% 줄게 해버리면은 눈 들어가는 거죠. 돈이 이쪽으로 싹 물려버리죠. 그러면 주식에서 돈이 확 빠져나갑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이 발작을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도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이 사진이 지금 미국에서 약간 지금 유행하는 음짤이죠. 이 빨간색은 미국 주식이 폭락한 거죠. 이게 거의 다 폭락했어요. 거의 다. 전부 다 하락했죠. 전부 다 하락한 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빨간색 휴대폰을 켜면서 야 내가 다 폭락시켰어. 봐봐.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이걸로 음짤을 만들어갖고 미국에서 돌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입니다. 지금 39, 어디는 39%까지 떨어진 데도 있는데 평균 지금 40.1%입니다. 평균. 지지율을 계산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평균 40.1%. 거의 역대 대통령 2년 차의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이런 짤이 막 돌아다닐 정도로 지금 너무 신나서 빨간색 스마트폰으로 지금 빨간색 빨간불이 들어온 이 주식시장을 찍고 있죠. 한국은 빨간불이 상승이지만 미국은 빨간불이 하락이죠. 지금 전부 하락했는데 야 내가 모든 전종목 하락시켰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사실 미국 국민들도 지금 화가 났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물건 살 때도 비싼데 세상에 주식시장 박살나서 재산은 더 하락하고 야 이건 하나만 해라. 하나만. 야 앞통수 뛰고 뒤통수 치고 이러면 나 어떻게 살라는 거냐. 지금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열 받죠. 이것을 지금 백악관이나 연준도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백악관이나 연준도 뭔가 대책을 내와야죠.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박살나는 걸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만들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민심은 천심이다. 이거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특히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따르는 척이라도 뭔가 성이라도 보여줘야 돼요. 미국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것은 이번 주에 뭔가 반등 신호가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미국의 국채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한국 3년 국채금리입니다. 한국 3년 국채금리가 3.545. 한국 3년 국채금리 3.5는요. 3.5%는 이거 2010년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국채금리예요. 이러면 그냥 국채만 사도 3.5%를 주는데 주시장에서 뭐하러 있냐는 거죠. 그러면 대규모 돈이 주식을 팔고 국채시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또 기존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박살납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채권 설명드린 거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기존의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채권 가치가 뚝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럼 채권 시장 박살나고 주시장 박살나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금리가 슈팅을 줘버리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슈팅을 주고 있죠. 흔히 뭐 이거는 난리 난 거죠. 사실. 이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열받죠. 자 채권 기존에 채권 사고 있는데 채권금리 올라가서 채권 시장 박살났죠. 자 주식시장 하락해서 주식시장도 박살났어. 거기다가 환율 지금 올라가서 환율도 지금 손실보고 있어. 와 이거는 뭐 건들기만 해도 다 손실이네. 한국인. 외국인들 입장에선 지금 막 열이 막 받습니다. 2중 3중 우리나라보다 더 손실 커요. 우리는 그래도 환차선은 안 보잖아요. 외국인은 지금 환차선까지 보이는 거죠. 열받죠. 실제로 지금 6월 달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돈이 6조가 넘습니다. 채권 박살나 주식 박살나 환율 박살나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6조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정부도 놀라는 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왜냐면 환율이 더 올라가거든요. 악순환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금리가 이렇게 슈팅을 주고 올라가는 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권금리는 눌러야죠. 눌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이 채권을 더 사서 채권가치를 낮춰야 됩니다. 막 사야 돼요. 누가 삽니까? 한국은행이 사겠죠. 돈 찍어가지고 사야죠. 그리고 지금 이게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요. 3년 국채금리가. 국채금리가 10년도 아니고 3년 국채금리가 3.5%다. 야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한국 기준금리가 현재 1.75%입니다. 그러면 1.75%가 거의 2배가 넘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3년 국채금리와 기준금리는 보통 한 0.5% 정도 차이 나는 게 보통입니다. 진짜 많이 벌어져도 한 1% 정도 차이 나고 보통은 0.5% 벌어지는데 지금은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1.7, 1.8 정도 차이 납니다.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기준금리가 빨리 쫓아올라가거나 한 3% 갈까지 쫓아올라가거나 아니면 한국의 3년 국채금리가 이제는 좀 내려와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려오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구진금리는 3% 이상 웬만하면 올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올려버리면 부동산 폭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웬만하면 기준금리를 3% 이상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얘는 좀 내려와주는 게 맞다. 일단 화요일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부분 하락했어요. 그런데 가운데 빨간불이 있네. 이건 중국이죠. 중국은 상승을 했어요. 중국은 지금 좋아요. 돈풀기를 워락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동남아가 좀 올랐고 베트남 이런 데 동남아가 좀 올랐어요. 그 외에 보면 일본, 호주, 대만, 인도, 한국은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호주가 아예 거의 폭락을 했어요. 오전에 거의 4%, 5% 때까지 폭락하다가 조금 만회를 해서 3.5%인데 보통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 드물죠. 특히 호주는 지금 올해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관련된 국가니까 일본기에도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갔죠. 원자재의 수급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호주는 원자재 수출국가니까 더 올랐는데 지금 보면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인도네시아도 보면 5월에 급락이 한 번 나왔죠. 원자재 국가였는데 그러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하긴 했는데 호주도 그때 인도네시아처럼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대규모로 하락할 때가 보통 그 하락의 정점이더라. 그래서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도 이제는 좀 마감할 때가 됐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정신은 일단 바닥 신호가 아침 한 8시 50분부터 나타났죠. 8시 50분부터 한 9시 전까지 장 시작 전 장전 동시효과라고 하죠. 동시효과에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인 종목이 무려 91개나 있었습니다. 무더기 하한가를 갔죠. 이게 왜 하한가를 가냐면 이게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진권사 같은 경우는 장전에 장 중에는 반대매매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장중에 반대매매를 내버리면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반대매매를 내죠.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하한가가 쫙 나옵니다. 하한가 그냥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매매가 나오면 박살난 이유가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진권사처럼 반대매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CFD라든지 스탕론은 장 중에 반대매매를 던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더 박살내잖아요. 반대매매가 주가를 더 하락시키고 하락시키니까 또 반대매매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장 전에 내기 때문에 주가를 영향을 전혀 없죠. 주시장에는 아주 좋은데 아무튼 이게 무려 91개나 무더기 하한가가 나왔다. 장 전에. 즉 반대매매가 쏟아졌다. 반대매매가 쏟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바닥신호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바닥신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반대매매가 한 번 이렇게 대규모 나왔으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이런 반대매매가 한 번 나오고 추가로 하락한 다음에 반대매매가 한 번 더 나오고 또 추가로 하락한 다음에 대규모 반대매매가 세 번 나오고 그리고 반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반대매매가 한 번 나왔으니까 무조건 바닥이다. 이건 무조건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첫 번째 나올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바닥이 나왔구나 라고 봐도 사실 괜찮긴 하죠. 왜냐하면 2020년 3월처럼 한 달 만에 그때 한 달 만에 마에서 30% 찍었거든요. 한 달 만에 마에서 30%씩 찍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아침에 반대매매 나오고 쭉 올랐어요. 오르더니 갑자기 쫙 빠지죠. 한 10시 전후에. 이게 뭐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CFD 반대매매가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나올 거다. 이게 나왔죠. CFD 반대매매입니다. CFD 반대매매 쫙 나오고 그리고 나서 줄줄줄 슬슬슬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막판에 상승 마감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막았어요. 선물을 던져갖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상승 마감할 수도 있었어요. 상승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못하게 막더라고요. 뭔가 누르려고 한 건지 아무튼 선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이거 누가 올렸냐? 누가 올렸어요? 기관 열렸죠?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면 매도를 하긴 했는데 프로그램은 비차익으로 매수도 했어요. 좀 재밌죠? 그리고 코싹도 보면 비슷합니다. CFD 반대매매 나오고 쭉 끌어올라갖고 막판까지 쭉 끌어올렸는데 외국인도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하고 외국인은 비차익 매수를 257억이긴 했네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건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건 사실상 바닥 신호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기관이 코스닥도 매수하고 코스피도 매수하고 왔죠?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막 최근에 보면은 기관 소속 전문가들이죠. 증권사 소속 전문가들이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하락하니까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 다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신기하죠?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다 대부분. 마치 교육받고 나온 것처럼 그러면서 기관이 사. 나 진짜 야 이거 기관이 사. 그러면서 지들이 샀어.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하면서 지들이 샀다고요. 만약에 진짜 이게 화해일이 바닥이면 와 나 걔네들 얼굴 다 기억했습니다. 새끼들 진짜 승관이 쓰레기들이에요. 진짜 교육받고 나온 거예요. 개인들 야 지금 사지 마. 사지 마. 우리가 싸게 살 거니까. 니들 사면 올라가니까 사지 마. 이런 거죠. 그리고 환율을 보면은 보시죠. 제가 예상한 대로 정확히 1290원 벽 막고 내려오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이건. 이것도 바닥 신호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1300원을 뚫고 갈 수 없습니다. 못 가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 역시 1300원 허용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1300원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여기 뚫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 내려가네? 환차익 먹겠네? 야 들어가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도 강력하게 바닥 신호 보여주고 있다. 지금 쌍고점 형성하잖아요. 쌍고점 형성하면 여기 보면 크게 내려갑니다. 지금 위안화도 6.75에서 고점 형성하고 약간 내려오는 모습 달러지수도 105를 살짝 장중에 뚫었는데 바로 내려왔어요. 104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달러지수가 105를 넘어가면 보통 경기 침체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달러지수는 환투기 세력들이 컨트롤해요. 105를 안 넘어가게 웬만한 105 넘어가면 누르고 누르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105 밑으로 계속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렇다면 달러지수도 지금 쌍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쌍고점이 돼서 내려오면 이번에는 두 번째 고점일 경우에는 크게 내려옵니다. 물론 고점을 3개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3개 형성하면 더 크게 내려올 거고요. 지금도 쌍고점이기 때문에 크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나는 여전히 못 올라가서 제가 보기엔 약간 135에는 못 가게 억지로 눌러놓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횡보하고 있네요. 그냥 횡보라도 해야 돼요. 지금 에나가 올라가면 골치 아픕니다. 아시아 전체가 약세가 되니까. 자 그리고 주시장 바닥신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항상 말씀드리겠죠. 정부 외국인도요 정부에 맞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절대 맞서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정부가 나서면 그때는 외국인도 한 발 물러섭니다. 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요. 만약에 정부가 열받으면 국민연금 그냥 사 다 풀어 해버리면 골치 아픈 외국인들이 하방에다가 베팅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다가 다 밀어버리면 외국인도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왜냐하면 물론 미국에 있는 자금 유럽에 있는 자금 다 끌어와서 한국에다 쏟아 부으면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겨우 한국시장 하나 먹겠다고 미국시장 자금 유럽시장 자금 다 끌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맞서 싸워가면서 주식시장을 우리 정부는 야 이제 그만 내려보내 이제 상방을 올려 하는데 거기다 대고 하방으로 눌러야지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는 외국인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면 외국인들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방으로 강력하게 누르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감원장이 금융시정 안정화를 말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증시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증시보다는 환율하고 채권을 강조하긴 했어요. 환율하고 채권에서 지금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채권에서 외국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매도하니까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환율을 잡아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가는 걸 좀 막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환율이 안정화되면 채권만 좋은 게 아니죠.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을 누를 테니까 너희 환차익 먹으러 들어와서 환차익 먹어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하겠죠. 이거를 금감원장이 아예 대놓고 알려줬다. 이건 뭐냐? 주식의 바닥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반기 증권사의 전망이에요. 10개 증권사 신한금투부터 삼성증권까지 쭉 10개 증권사의 전망인데 보면은 하단은 2400부터 2580 정도까지 하단을 보고 있고 상단은 2810부터 3000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단은 일단은 여기에서 더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면 하단은 거의 맞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보면 지금 2450 이하로는 지금 막아두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450 이하로는 안 내려갈 거긴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단은 지금 거의 나온 것 같긴 하다. 당분간 정도 하단은 그러면 상단이 중요한데 정말 상단에 2800에서 3000을 갈 수 있을까? 야 지금 2400인데 여기에서 지금 2800 간다고 야 웃기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단 환율이 충분히 빠지면 환율이 지금 12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800은 그냥 갑니다. 3000도 갈 수도 있고요. 근데 환율이 관여 지금 1200원이죠. 12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근데 1200 지금 90원, 80원을 하는데 1200원을 깨고 내려간다고 그게 가능하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는 그게 3분기 중에 환율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시는 분은 이미 설명 들으신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2800도 갈 수도 있다.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 그때 가서 봐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코인이 문제죠. 코인이 박살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에 카나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코인인데 코인이 계속 박살나니까 주식시장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코인이 어느 정도 박살나냐면 MVRV Market Value to Realized Value 라고 하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이것이 MVRV1인데 그 이하까지 지금 코인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비트코인을 채굴해갖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비트코인 채굴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컴퓨터 해갖고 비디오카드 비싼 거 장착해갖고 계산을 해갖고 연산을 해갖고 전기세에 막 써가면서 비트코인을 하나 얻는 거죠. 거기 그 하나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돈보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지금은 비트코인 한 개를 얻으려면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구나.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이 깨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돌리면 안 돼요. 돌리면 손해죠. 그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다. 그 말은 뭐냐. 글쎄요.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를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산가치를 부여한다면 지금 매우 이제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 영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도 이제 하락이 바닥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코인 하락이 멈춰야 주식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코인이 영향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코인 하락이 멈추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자산이 자꾸 흘러내리죠. 아우 흘러내려 흘러내려 제 심장이 제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자산시장을 제가 다 이렇게 해서 탁탁 고정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데 자꾸 자꾸 흘러내리지만 제가 잡아서 딱 꼽아서 상승으로 만들어지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제 마음입니다. 일단 이거는 FMC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FMC 외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0.5% 0.75% 아니면 1%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일단 한숨은 돌릴 것 같고 그전에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시장은 0.75%까지는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는 에휴 설마 1% 가겠어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0.75%가 나오면 아 나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고 만약에 1%가 인상을 나오면 뭐야 이거 미쳤나 보다 하면서 그때는 주가가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0.5%만 나오면 연준이 나와서 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0.5% 올려도 괜찮다. 물론 다음 달 나와서 보고 만약에 다음 달에도 빨리 안 떨어지면 그때는 0.75% 올릴 수도 있지만 이번 달은 0.5%만 올려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0.5% 딱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V자 반등합니다. 일단은 아무리 못해도 한 5% 이상은 쭉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경우의 수고요. 한 0.75% 정도만 나와도 더 떨어질 이유는 없죠. 그냥 어느 정도 악재해서 끝났다. 그래 인플레이션 빨리 잡히겠지. 0.7% 올렸으니까 그건 이미 다 선반영 했으니까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최소 횡보하거나 어느 정도 몇 프로에도 조금 슬금슬금 올라가는 수준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1% 100pp죠. 100pp를 한꺼번에 확 때려버리면 시장이 또 패닉이 오겠죠. 그래서 FMC 위에 회의를 넘게 되고 그래야 한숨 돌리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튼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고 여러 가지 바닥 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